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온 한결입니다 이렇게 멋진 컨퍼런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NFT 아티스트로 참여해 NFT 프로젝트에 외에 진출하게 되었고 NFT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과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창작자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제 막 NFT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창작자 그리고 기업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속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에서 온 펭귄 펭수를 아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컨텐츠를 직접 보진 않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 있었을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펭수는 남극에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온 10살 펭귄으로 자이언트 펭TV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메인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자이언트 펭TV는 2019년 4월 유튜브와 EBS 방송을 통해 정식 런칭되었으며 9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달성하기도 하였고 영상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출판이나 공연, 전시, 음악, 머천다이징 상품 등 다양한 IP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저희 회사의 대표 IP입니다 저는 캐릭터의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IP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펭수는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펭수의 성공 요인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먼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생겨나고 난 뒤 콘텐츠의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보고 단순히 소비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닌 콘텐츠를 보고 댓글을 달거나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거나 콘텐츠와 관련된 2차 창작을 하는 등 콘텐츠와의 양방향적 소통에 대한 참여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콘텐츠의 소비자, 소비 방식 또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펭수와 같이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형 캐릭터 IP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펭수는 지금까지 커다란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도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IP의 영향력을 확장해 올 수 있었는데요 펭수의 팬들은 스스로 세컨드 크리에이터가 되어 펭수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재생산하고 IP의 영향력을 자발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아주 단단하고 끈끈한 커뮤니티를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이 있었기에 저희와 같은 콘텐츠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고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에서도 이런 팬덤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미디어가 이끌어가던 그런 시장의 영향력을 이런 콘텐츠 기반으로 한 팬덤 커뮤니티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이런 팬덤 커뮤니티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성장해 나가는 걸 미션으로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가 왜 NFT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NFT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NFT의 확장성 측면입니다 기존 디지털 데이터 시장의 한계점은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 기록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영상은 제가 6년 전에 만들었던 단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인데요 지금 보면 NFT 아트 시장에 있는 콜렉터블한 아트피스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진 않나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짧은 영상 콘텐츠를 판매할 수단이 거의 없어 저와 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 작품을 판매해 수익화하기 위해선 다시 피지컬한 작품을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아트 프린팅을 하거나 혹은 해당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등이요 그런데 NFT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의 자산화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연구히 기록하고 증명하면서 기존 디지털 시장에 내재되어 있던 한계점을 확장시켜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벌써 많은 미술 작품이나 음악, 패션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NFT와 관련된 시장에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를 활용한 확장성을 통해 NFT의 성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NFT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디지털 생태계를 통한 NFT의 확장성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FT의 커뮤니티성입니다 창작자와 소비자는 NFT를 통해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트 시장을 예로 들게 되면 기존의 아트 시장은 갤러리와 아트페어, 아트옥션 등 중간 매개체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을 사기 위해서 갤러리와 친분을 쌓거나 작품을 많이 구매해 크레딧을 얻거나 하는 등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NFT를 통해 NFT 마켓플레이스가 새로 열리게 되고 창작자와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 쇼핑하듯 작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NFT의 개방형 생태계 구조를 통해 앞으로 창작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대에서 이런 창작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NFT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NFT의 프로젝트의 가치가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이나 서비스를 넣음으로써 NFT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얻고 있죠 저는 이렇듯 NFT 시장에서 확장성과 커뮤니티 측면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NFT의 진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NFT를 준비하면서 하게 될 고민점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고민점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블록체인의 선정입니다 지금이야 NFT라는 개념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NFT를 준비하던 때만 하더라도 NFT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때였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을 선정하는지에 따라 대상하는 타격과 마켓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블록체인을 선정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더리움이 가장 큰 마켓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와 같이 코인과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경험이 적은 그런 팬덤 분들로 구성된 IP의 오너들은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 해외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조차 아직 재정비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국내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업비트에서 NFT 마켓을 런칭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저희 사용자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잘 맞는다 생각하였고 추가적으로 환경성, 안정성까지 저희 사용자와 가장 잘 맞는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NFT를 업비트를 통해 발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펭수 NFT를 구매하기 위해 코인 구매를 처음 해왔다는 팬들이 있어 저희와 같이 기존 블록체인 생태계가 아닌 곳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IP의 오너들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FT의 사용성 측면입니다 아트피스부터 PPP와 같은 콜렉터블, X2-1과 같은 게임까지 벌써 다양한 NFT들이 저마다의 사용성을 가지고 NFT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형성된 시장에 맞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에서도 이런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죠 저는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NFT가 필요로 해지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길 거라 생각하였고 저희 IP의 팬덤 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저희 IP를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는 형태인 디지털 굿즈의 느낌이 나는 아트피스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점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콘텐츠의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는 IP의 모습을 가장 잘 담을 수 있으면서도 기존 콘텐츠 시장과는 다른 디지털 생태계 속 NFT의 트렌드와도 잘 맞는 아트웍을 찾았어야만 했고 현재는 NFT 시장의 원조격이 된 크립토펑크의 픽셀 아트부터 비교적 리소스가 적게 드는 2D 아트웍 리소스는 많이 들지만 앞으로 디지털 생태계 속 가공성이 뛰어난 3D 아트웍까지 다양한 아트웍들을 고민해 보았을 때 앞으로 열리게 될 미래 콘텐츠 시장 메타버스 VR, AR과 같은 미래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3D 아트웍을 통해 NFT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된 제 첫 번째 시리즈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펭수의 하루라는 작품의 경우 펭수의 방을 모티브로 하여 펭수의 일상을 보여주는 아트피스 작품입니다 하나밖에 발매하지 않은 리미티드한 에디션이며 경매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제작했던 NFT 작품이다 보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제작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펭수의 다양한 크기와 동작들을 통해 하나하나 관찰해 보는 재미를 주려고 했고 그리고 이 펭수의 작은 소품들 사이에도 펭수와 관련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펭수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과 디자인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주려고 했습니다 경매 방식을 통해 펭수의 상품을 판매한 건 처음이다 보니 높은 낙찰가에 낙찰되어 NFT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펭수의 시그니처 포즈와 같은 경우에도 발매한 지 15초도 되지 않아 600피스가 모두 완판되어 펭수의 성공적인 NFT 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펭수 NFT 발매 이후 펭수와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에 펭수 NFT와 관련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 정말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펭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주 시리즈 테마에 NFT를 발매하기도 하였는데요 기존 IP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IP의 모습을 이렇게 NFT 시리즈들 통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NFT를 통해 새로 형성된 NFT 커뮤니티와의 유대감을 위해 이렇게 에어드롭을 진행하거나 메타버스 공간인 세컨블록에서 NFT를 전시하거나 하는 등 NFT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미래 콘텐츠 시장의 화두는 단연 메타버스이죠 저 또한 미래 콘텐츠 시장의 플랫폼의 형태가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SNS와 같은 라이프 로깅, 그리고 게임과 같은 VR, AR 현실 세계를 본따 만든 미러월드까지 우리는 이미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지금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메타버스와 같은 고차원적인 가상세계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이런 메타버스 속에서 NFT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가상 공간에서 아이템을 얻거나 돈을 모으거나 경험을 쌓더라도 현실 세계랑은 통용되기 힘든 일종의 디지털 데이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NFT를 통해 이런 가상 공간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더 고차원적인 형태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시대에서 크리에이터와 콘텐츠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 크리에이터 시대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을 하며 작더라도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세상이 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펭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요 펭수가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오기까지 어떤 미래를 보고 오게 된 것일까요?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창작자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를 꿈꾸며 이번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결 디렉터에게 들어온 질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NFT가 실물 굿즈만큼 큰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일단 콘텐츠에 대한 굿즈나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단순한 기술을 붙였다고 해서 높은 인기와 가치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굿즈만큼 큰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콘텐츠가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은 유명 IP 기반 또는 유명 작가의 NFT 위주인 것 같습니다 신인 NFT 창작자가 선택받는 NFT를 만들려면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할까요? 신인 작가가 NFT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 저는 앞으로 많은 창작자들이 작더라도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운영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되게 적더라도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꾸리고 운영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나가면서 NFT에 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펭TV 브랜드 스튜디오에서 펭수 외에 다른 캐릭터를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딩대라는 콘텐츠에 끼리봉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까지 한결 디렉터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